이곳은 YG 사옥입니다. 이곳은 YG 사옥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이 없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A. 많이 변했구만? 기타도 생겼네? 오늘은 제가 아 이것도 원래 어두워요. 왜냐? 이 스튜디오는 자고로 어두워야 필을 받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그 지용이 콘서트 모테 투어인 마닐라 게스트를 하게 돼가지고 MR 작업하러 왔어요. 근데 이번에 또 지용이 공연에 또 이렇게 게스트로 가게 돼서 너무 뜻깊은 것 같고 제가 부를 곡은 미싱유입니다. 코가 막혀서 허밍이 안 나올텐데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 여기 기타가 있으니까 아 기타 안친 지 3년이 됐습니다 근데 기타가 있어 가지고 이거 이거 손톱이 길어서 지금 코드 안 잡히겠지만 있으니까 치고 싶네 아니잖아 나왔네 저 드럼 칠게요 이 냉장고에 보시면 항상 오로나민씨가 있어요 대박 밀키스 언제 생겼지 아 나 밀키스 짱 좋아하는데 오로나민씨는 하나만 가야 되겠다 오 세상에 어 술이야? 강남 술 정말 에어컨이 안 나와서 2층으로 가기로 했어요 2층 2층 문 열렸어 나 지문 있는 사람이야 와 경준오빠랑 지은언니 안녕 편하게 해주시면 돼요 안녕 안녕 강준오빠는 저희 혜연이원 모든 곡들을 또 녹음해주시고 또 지은언니는 보컬의 신이죠 진짜 2004년부터 저를 맡아주셨는데 엄청 오래됐는데 요즘에서야 이 노래 잘하고 있어 진짜 괜찮아 이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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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하고 없다 메이비 없다 메이비 이어지는 부분 거기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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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다시 하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 밴딩이 너무 늙 늘여 갖고 이상한 것 이것도 그냥 그렇지 그렇게 하면 되는데 괜찮아요? 좋은 것 같아. 넌 어때? 라이브를 잘해야 하는데? 오레오예요. 오레오. 우리 집에 둘째 왕자님 오레오. 오레오. 눈이 부셔. 우리 공주님 하늘이. 오늘 왜 자꾸 베란다에서 자는 거야? 밤비야. 밤비야. 컴퓨터 책상 의자에서 자고 있는 우리 밤비. 알았어 미안해. 스케줄 잘해볼게요. 지금 이곳은 인천공항. 저는 지금 마닐라로 가기 위해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 마닐라에 가는 이유는 권주영 콘서트. 저 들어가서 비행기 타서 얘기할게요. 본딩을 기다리고 있고요. 출국하시는 손님께서는 속히 사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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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버트러스 환영합니다. 산다라파크님. 이게 투어 오면 이런 세팅을 해주시는데 나 3년만이야. 내가 AON 이후로. 감사합니다. 모태 투어. 게스트에게 이렇게 환영을 해주시다니. 빠빠빠 빠빠빠 빠빠빠. 전 술을 마시지 못하는데요. 와인. 빠빠빠 빠빠. 빠빠 빠빠. 빠빠빠. 빠빠빠. 까끔하고. 상쾌한 이 방. 빠빠빠. 이 호텔은 처음입니다. 빠빠빠. 여기서 찍고 말큼한, 개운하게 공연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세심해! 이런데까지 막 음료수가 있어요 이거 메이크업 가방 나 이제 아티스트 메이크업 아티스트 나야 나 나야 나 굿모닝 굿모닝 Dear Black Jacks 굿모닝 굿모닝 Dear Classmates 오늘 다라 투어를 찾아주신 분들은요 제 스타일리스트 민혜 그리고 지리에 계신 분은 우리 전 스타일리스트 Can Nobody 시절 그리고 현 친구, 한영희입니다 이마포라이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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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운 girl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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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잠시만 헬로 헬로 도착했습니다 수빅에 있는 제가 좋아하는 식당이죠 헬로 어머 왜 이렇게 줌 당겼어? 여긴 거의 좀 패밀리에요 너무 단골이어가지고 헬로 제리 사장님이랑 제가 직접 연락도 하는 사이니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리 이번에 이번에 저하고 처음 필리핀 출장 온 스태프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짧게 정말 짧게 보너스로 다라 투어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하루밖에 없어서 성은 못 가고 마닐라에서 차로 단편이 올 수 있는 바다를 택해서 수빅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거 이렇게요 틀어가지고 오오오오오 콜라바시를 이렇게 이렇게 놓고요 타고요여기는 짜!! 여러분들 첫번cheord 감사합니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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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칠인가? 네 볶음국밥 같아야 주난번에 왔을때 몸이 아파서 아무것도 없을래 양이 되게 적다 나는 날개 스타일 치킨을 케첩에 찍어서 바나나 케첩에 찍어 버거 치느님 날개다 이거 많이 보셨죠? 우베 아이스크림이에요 그리고 밑에 있는 것들 여러가지 젤리와 판단이라는 과일인데 연두색 국물도 너무 맛있고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이에요 밥을 다 먹었으면 메가 비타민 비타민 비타민을 꼭 먹고 그리고 시간되면 깔라만치 차를 꼭 탐 마시거든요 이게 비타민의 1000배니까요 건강을 위해서 비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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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지금 먼저 우릴 마중을 나와주셨어요 수빅에 있는 제가 좋아하는 리조트예요 우리가 탈퇴한다 보다 우리가 탈퇴한다 보다 골프카 지방 지방 롱롱차 배가 뜨고 배가 뜨는데 여기 헬스샷도 있고 와 여기도 있네 이게 와 또 풀장 있어 아 이게 햇볕 쨍할 때 이게 사진 찍으면 진짜 예술인데 칠리 치즈 프라이즈 나초 비어 타워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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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마실래? 짠 시원하다 할라피뇨 치즈 그리고 치즈 들어와요 이거 짱 맛있는데 들어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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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미소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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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ongst